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강경적으로 가네요. 여러분 보시게 되면 너희들 돌아와 안 돌아와 그럼 면허 정지시켜 그리고 고발해 군대 보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보면 이걸 보면서 선거 문제를 저렇게 다뤘으면 얼마나 국민들한테 칭송을 받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보시게 되면 29일까지 전임위도 이탈 예고하고 굉장히 낮은 임금의 병원을 떠받치는 그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전임위, 전공위 이런 분들이. 정부 면허 정지다움은 고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검찰 스타일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정부는 26일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복귀하라. 불응하면 행정행사처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선거로 소재로 아마 좋은 소재다 이렇게 밑에 사람들이 아마 보고를 했는 모양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총선 전에 이 어마어마한 일을 어마어마하게 상황 판단한 거죠. 총선 이후에 당연히 다뤄야 될 주제거든요. 제가 방송 아주 오래전부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주제 처음부터 다루면 안 된다 이야기하죠. 아무리 훌륭한 거라도 그렇게는 이제 뭐 다뤄버렸으니까 뜻이 뭐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한국인들이 참 이 의로서비스를 싸게 공급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의로서비스를 싸게 공급받는 것은 의로수가 자체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oecd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의로수가 자체가 굉장히 낮고 의로수가가 예를 들면 한 30년 정도 크게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계속 오르는데 의로수가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묶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과잉진료도 하고 의사들이 몸을 때우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환자를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굴러온 거죠. 건강보험 지출 추이를 보게 되면 나라 입장에서도 그렇게 여러분들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많이 의로수가를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낮은 의로수가를 커버하기 위해 가지고 급여진료 외에 비급여진료도 계속 챙겨놨고 이제 적자가 생기니까 적자를 커버하기 위해 가지고 일단 몸을 때우는 거죠. 환자를 많이 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전공 분야에 관해서는 비급여진료 쪽이 있으면 그게 이제 굉장히 발달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되는데 대학병원도 여러분들 뭐 덕을 많이 봤다 이렇게 하지만 대학병원도 의사분들의 일이 지시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이런들 진로에 임하는 전임의 전공의 이런 분들이 거의 뭐 낮은 임금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형병원들이 그럭저럭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30년 동안 의로수가는 거의 변함이 없었다 이렇게 보면 정확할 겁니다. 그렇게 좀 뭘 차분히 따져보지 않고 난 전부가 뭡니까 다 그냥 의사놈들 다 도둑놈들이 돼 이렇게 했다니까 내가 내가 여러분들 참 거기에 관련이 직접 안 된 사람이지만 어떻게 꼭 같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킬 때 그 모양새가 또 데자뷰처럼 반복이 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논리라는 것이 이런 거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본능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의사 수를 늘리게 되면 공급이 넣으니까 가격이 떨어지지 않냐 그다음에 의사 수를 늘리게 되면 소아청소년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람이 갈 거 아니냐 그리고 동시에 지방에 의사가 없는데도 의사들이 다 갈 거 아니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죠. 두 가지 문제가 다 의사 정원을 확대한다고 해결될 가능성을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거든요. 지방을 안 가죠 당연히. 소아청소니까 안 가죠. 지금까지 낮은 의료 숫가를 가지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이야기가 잘 통하지 않겠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10분의 1 정도 될 겁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의 의료 숫가에 비해 가지고 한 연구 보고서를 보니까 일본 경우에는 한 3배 정도 더 받는다고 하니까 키키타님 말씀처럼 내가 진저게 이야기한 것이 너무나 일을 처리하는 것이 거칠다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좀 섬세함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또 이제 기분 나빠 하신 분도 계시지만 내 이야기는 차분하게 문제의 본질이 뭔지 비본질이 뭔지 잘 따져 가지고 사회적 갈등이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 거지. 본질은 그냥 두고 비본질을 갖고 나와 가지고 떠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오죽이 여러분들 그거 하면은 윤대통령의 저 용기에 여러분들 100억 분의 1 정도만 가져도 대한민국 선거 문제가 벌써 다 해결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면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설득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설득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의사 정원을 이렇게 늘려놓게 되면은 그럼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감당할 겁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겠죠. 그럼 그걸 누가 감당할 겁니까.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은 그다음에 이제 민영아 이야기가 나오겠죠. 이렇게 참 쿠바가 비슷한 상황이죠. 쿠바가. 쿠바가 대부분이 공짜로 여러분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턱없이 여러분들 의사의 임금이 낮은 거죠. 그래서 이런 쿠바 의료기술에서 좀 뛰어난 사람들은 다 외국을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거칠게 일을 쳐야 하는지 참 보면은 딱하다는 생각이 들고 머리가 상당히 경직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보건 복지부 관료들도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참 앞으로 어떻게 이제 문제를 해결해 갈지 오늘 여러분들 의사 문제하고 관련해서 중앙일보가 조금 논조를 그래도 정효식 사회부장이 글을 썼네요. 글을 잘 썼습니다. 잘 썼는데 여기서도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니까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기 의료시장이 양극화가 됐고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보다도 안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등이 돈을 좀 많이 버는데 이제 그 과들은 대부분 비급여 의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전공별 소득격차가 4대1 이상으로 커지도록 의료영리화를 방치한 정부의 책임도 큰데 건강보험 체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비급여 시장에 불어난 데도 뒷짓만 졌다. 그러니까 이 사회부장님 시야도 비급여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견해를 밝힌 거거든요. 의료 수가가 낮으니까 수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비급여 시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건강보험 통제를 받지 않고 병원 의원이 자율주의 수가를 정하는 비급여 진로는 2010년 8조 2천억에서 2021년도 17조 3천억으로 늘어났다. 국민 4천만 명이 건강보험 급여 대신에 민간 실손보험금으로 비급여 진로비의 60% 이상을 지출했다. 모든 것을 건강보험이 커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의료비 지출을 감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급여 진로 부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를 국민들이 좀 더 많이 짊어지게 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한 거죠. 그런데 이분 논리는 그냥 전부 다 건강보험이 커버해야 된다는 거죠. 전부 다 건강보험이 커버하려면 모든 것을 뭐죠? 급여 진로에 포함하게 되면 그걸 의료 재정이 어떻게 감내하겠습니까? 그래서 내 이야기는 좀 생각 좀 하고 생각을 좀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논리도 그래도 비교적 좀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이게 비급여 분야가 왜 생기느냐. 의료 숫자가 하도 낮으니까 의료 숫자가 하도 낮으니까 그걸 어디에다 보전을 해야 될까요? 보전을 하기 위한 것이 비급여 시장이 커진 겁니다. 그럼 그걸 할 수 없는 소아 청소년 가든 적자로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의사 수점을 늘리게 되면 의료비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필수 의료 분야에 사람이 간다. 그런 논리는 내가 봐도 이렇게 내가 비의료인이지만 내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적정한 비용을 개인이 지불해야 그다음에 본인의 몸도 더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과잉 의료가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되면 다 병원 찾아서 약을 이만큼 다 타니까 모든 것은 인센티브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걸 딱 이 이야기만 보더라도 저는 이게 비급여 시장이 불어난 것은 급여 시장의 적자분을 메우기 위한 그런 일환의 움직임이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아주 비판적이거든 상급종합병원은 물론이고 2차종합병원 지역병 의원들은 비급여 시장을 활용할 수익 극대화에 앞뒀 또 나서성을 물론이다. 워낙 기름들 다른 수가가 낮으니까 적자가 발생하니까 이걸 가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생각이 하는 게 모든 사람에게 그걸 기대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당하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게 옳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한 방향으로 너무 심하게 쏠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공공 이슈에 대해서는 따져볼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한쪽 방향으로 다 줄을 서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어쨌든 나라 전체가 좌편향적인 그런 쪽으로 흘러가니까 의료 분야이라고 해서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치인만 나무랄 수가 없는 것이 나라 전체의 민도와 나라의 평균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정부의 역할을 계속 여러분들 늘려가는 쪽으로 찬성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 그냥 모든 것이 흘러가는 겁니다. 제가 담대하게 이런 세상을 한국 사회를 보는 것은 그 소위 역사에서 어떤 분기점을 지나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모든 것이 정부가 다 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건강보험이 모든 걸 다 커버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생산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생산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쪽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생산 비용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물건을 팔아야 되는 나라에서 그걸 지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점점 경쟁력이 낮아질 것이고 지금이야 뭐 여러분들 LG나 삼성이나 SK 같은 기업들이 수출 잘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 나라 회사들이 다 이제 공장을 이동시키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여기에는 계속으로서 이제 부가가치가 만들어진 게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점점 생활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데 그게 큰 흐름이 사회 흐름이라는 것이 그렇게 국가 영역을 계속해서 확대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게 뭐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번 의사 문제를 보더라도 이걸 의사하고 여러분들 본인이 직접 이익이 관련되지 않지만 이 문제가 무엇이 옳은가를 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은 별로 없는 거죠.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사권. 202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